자 신라님 네 손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신라님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그시 신부님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큐 자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하나 둘 하이 다 빵 아 좋아요 자 신부님 좀 더 환하게 자 하나 둘 셋 자 신라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자 하나 둘 큐 자 신라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마일 자 마지막 자 한 번만 따뜻하게 하나 둘 셋 큐 아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모 같이 하나 찍으세요 아유 됐어 내가 뭘 아유 그럴려고 이쁘게 화장하신 거 아니에요? 뭔 소리야 원래 이쁘지 저 이모가 입을만한 드레스 뭐 없을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선생님 잠시만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내 전 생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네 근데 그건 뭐예요? 어 한풀이 의상이지 자 어색하게 우치만 마시고 포즈 한번 취해보실게요 자 앞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번 절 한번 해볼까요? 신랑 신분 맞절 신랑 신분 맞절 맞지 뭐고 진짜로요? 신랑 신분 맞절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큐 네 고마워 네 고마워 고마워 네 이제 모두는 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선생님 같이 찍으세요 같이 찍으세요 이모 오세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